안 먹어요? 먹어 내가 짜장면에 든 돼지고기 먹는 게 그렇게 상심할 일이에요? 그니까 턱에도 묻었는데 그 옆에 아니요 그 왼쪽이야 아니 안 닦였어요 됐어 나 먹고 나서 닦을래 먹어 여긴 미치겠다, 난 니가. 다른 여자랑 한 입맞춤 깨끗이 지워요, 알았죠? 한 입맞춤 깨끗이 지켜봐요, 알았죠? 한 입맞춤 깨끗이 지켜봐요, 알았죠? 그날처럼 이곳에 날 바라보는 네가 있어 멀리 헤어져 있어도 모든 게 편하게도 내 마음은 자세하게 멀리 지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